하이파이브 땡절스의 데뷔곡이 전부 나왔다 아직 작사가를 구하지 못한 두 사람 내 생각에는 이게 하이파이브를 이찬빈이 냈잖아 의견을 그러니까 이찬빈한테 그냥 맡길까? 결국 남동생이 작사를 맡게 되어 한자리에 모인 삼남매 우리가 1절까지는 대강 있잖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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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번 불러볼까? 응 불러봐 뭔가 이런 느낌이야 그거야 진짜? 진짜 사이코도 나오는데 지금? 형의 취향을 저격한 가사가 나왔다 라임을 맞춰서 짜증나 신난 거 근데 이거 내 랩파트 아니야? 좋은데? 근데 왜 땡깡씨 세계관을 넣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뭐 어찌라고 그리고 나는 상쾌한 하늘 핑크빛 세상 핑크빛이 너무 식상하거든 커요운 어때? 어 커요운 이런 가사는 없었어 근데 지금까지 커요운 이런 거 이런 거 좋아 감성을 차라리 갬성으로 해 그러면 아까 그거 같이 요즘 찹 갬성 갬성을 무드랑 같이 영어로 써버리는 건 어때? 어 GY 이런 식으로 광야도 광야라고 쓰잖아 그런 것처럼 갬성 역시 머리를 맞대니 다양한 아이디어가 쏠쏠 나온다 내가 INFP잖아 그럼 내 이야기를 적는 거야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언급하는 건 어때? 아 약간 오빠가 준비 안 됐다고 하면 내가 계속 붙이기는 거 어때? INFP 배려 해줘 봐 난 아직 멀었는데 INFP 이렇게 가면 될 거 같아 이런 건 좀 어색한데 내 몸을 차려 지켜버려봐 가사가 나오니 안무가 절로 생각나는 모양 저같은 내양인을 배려하는 가사도 들어가니까 뭔가 온 세대가 공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좀 업됐어요 기분이 INFP MBTI 이야기에서 흥분하는 걸 보니 역시 MG다 세 사람이 모여 만든 가사가 거의 완성된 듯 한데 나 너무 좋아 가사 진짜로 웅장해지고 완전 다채로워졌어 가사가 아 근데 내가 랩을 좀 처음 해보니까 좀 잘 살릴 수가 있나? 그러면은 레원이 래퍼잖아 어? 레원이? 도움받는 거 어때? 괜찮잖아 그 친구를 만나서 어 좋다 그러니까 그것도 짜고 랩 좀 누나 연습 좀 해와 진절미의 찐한 친구인 래퍼 레원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다 오케이 연락해볼게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연습해야 돼 잘 해봅시다 땡깡씨 No stress and feel my rhythm 어 좋아 이따가 이거 좋아 끝 오케이 오디션 보러 가는 거 같아 그러니까 떨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니 더 반갑다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시죠? 저희가 데뷔를 하게 됐거든요 진짜 데뷔를 댄스 댄스 그룹으로 심지어 남매로 혼성 그룹이고 메인 래퍼고 제가 메인 보컬이거든요 맞아 놀랜다 눈이 눈이 약간 일단 곡 설명부터 선생님께 곡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한 번 봤거든요 하이파이브 그렇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라고 합니다 오 느낌이 굉장히 어떤 가사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동생이 작사를 해줬거든요 막내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이 멤버가 아니고 숨겨진 멤버가 맞아 전약권료를 챙길 멤버가 저희 삶의 멤버가 있었군요 그렇지 지금 차트의 1위가 누구죠? 아십니까? 지금 임영웅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너 빨리 들어가서 봐 음악 하는 사람이 이제 아이브 분들의 애프터 라이크 아 이거 말고 그분들을 이제 편곡 작곡으로 참여하신 그 작곡가분들이 참여했어요? 저희를 작곡해 주셨어요 이 노래를 와 차트 안에 들까요? 웃긴 왔다 좀 점 보러 왔습니까? 곡 소개가 끝난 뒤 시작된 가사 점검 시간 커요운 세상 속에 또 왜 진지한 거야? 두 번째 방법 온몸을 털어 제껴봐 일단 가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일단 100점 제가 랩을 3년 이상 할 때까지 가사 첫 줄 한 줄 쓰는 것도 막 몇 시간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사를 쓴다는 것 자체에 리스펙이 있어요 선배님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마음이 놓인다 일단 시작부터 커요운 귀여운도 아니고 커요운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킹 봤죠 좋다 그래서 좋은 거죠? 좋죠 일단 본인들만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오케이 나는 안 쓸 것 같긴 해 칭찬인지 욕인지 구분이 어렵다 이제 쭉 가보면 갬성을 영어로 써요 캠성 어때? 캠성 캠성? 샘성 자기 지금 모델 듣다고 캠성 아이돌 데뷔요? 아이돌로 데뷔 도라이 아니에요? 도라이? 댄스 가수 그러니까 이게 그걸 잘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이름 값이 무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돌이냐 혼성 남녀 댄스 그룹이냐 도라이냐 이런 걸로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돌로는 잘 될 것 같은데요? 또 제 진한 동료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런 단어들은 오글거릴 수 있어요 생소한 단어를 가사에 썼으면 당당해야 돼요 저는 이제 가사 중에 보아뱀 닮아버린 밤페르시라는 가사가 있어요 보아뱀이란 단어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밤페르시라는 단어는 축구 선수 이름인데 보아뱀 닮아버린 밤페르시라는 가사를 뱉음으로써 그건 제게 된 거죠 우리 허용거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지 그렇게까지 해야죠 열심히 단어를 선점할 생각에 신이 난 땡 절수 깡 이렇게 하면 깡이라고 하면 보통 새우깡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땡깡 땡깡 그 땡깡이 이제 깡을 뺏어야 돼요 깡을 지금 B씨한테 뺏긴 거예요 이제 땡이에요 땡 근데 땡은 또 나영석 PD님 땡 이름 다 뺏겨가지고 땡 이름 뺏겼어요 지금 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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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 된 거예요 이름 바꿔주세요 드디어 노래를 들려줄 시간 상쾌한 하늘 거여운 세상 속에 도예 진지한 거야 첫 번째 방법 네가 내 주름 펴기 두 번째 방법 온 몸을 털어 째켜버려 일단 박수 어때요? 도예 비 형님이시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부끄러워 진짜로 아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녹음이 지금 당장이잖아 메인 래퍼를 맡은 진저미가 고민을 말한다 일단은 이 친구가 쨍한 느낌을 낼 수는 있는데 원래 톤은 좀 낮잖아요 타협을 봐야 될지 내가 톤을 바꿔야 될지 자유자대로 쓸 수 있어? 한 번 보여줘 봐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할 수 있고 안 돼 안 돼 안 돼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할 수 있고 어 여기다 오 이게 낫다고? 다시 해봐 첫 번째 거 첫 번째 방법 아 이거 너무 클리셰야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사람 지금까지 너무 많았고 맞아 두 번째 거 다시 해줄래? 첫 번째 방법 이게 나는 이게 저는 이게 나은 거 같아 근데 이것도 네가 이 톤을 진짜 고집하고 싶다 그럼 해도 돼 너의 취향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나서 톤이 올라갈 거 같긴 해 음원은 조금 더 사람이 안 거슬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나아요 덜 물릴 거 같은 안 질리게끔 역시 현역 래퍼 친구의 조언이 도움이 됐다 저 이미 톤 아까 살려서 쨍한 톤으로 부르고 해봤는데 되게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아이돌 음악의 랩 파트 듣는 거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쇼미더머니 24쯤에 지원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려줄 게 많이 없을 거 같았는데 그래도 고민이 있으니까 알려줄 게 있네 우리도 솔직히 정석 루트는 아니잖아요 지금 데뷔하는 게 정석, 비정석도 없어요 그렇죠 조정석 님은 계시지? 이거는 비정석이고 오케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이파이 부끄러워하지마 이것도 한번 하이파이 하이파이 한번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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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셨어 너무 선생님이셨고 이런 경험 많으신 분을 저희가 만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일단 톤 두 가지를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위에 좀 쨍한 톤으로 할지 내 톤을 살려서 해야 될지 맞아요 그걸 녹음해보면서 뭔가 제가 좋아하고 깔끔하게 들리는 톤으로 자신감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다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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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우리 데뷔하도록 오세요 또 언제인지 하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레원 덕분에 작업실을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다 에랑 또를 빼면 아예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아라임을 맞춰야 할까요? 네 맞춰야 돼요 녹음 전 작곡가 분들에게 직접 쓴 가사를 컨펌 받는 시간 이게 안 맞춰진 게 되게 많아요 가사 안 쓰시는 것 중에 근데 모든 히트곡은 다 벌써 무조건 톤이 말하듯이 가사를 쓰면 안 되고 사실 말이 안 돼도 입에 붙어야 돼요 노래 부를 때 이제 우리가 라고 하면 돼? 아니 좀 억울거리는 거 그다음에 또 이라서 하다가 생각나서 바꿔도 되죠 네네네네 아니면 이제 이제부터 즐기는 거야 이런 건 어때요? 이제부터 즐기는 거야 이제부터 즐기는 거야 시작 제가 녹음을 작곡가 분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살짝 부끄럽긴 한데 그렇게 막 긴장되진 않는 것 같아요 처음만 잘 스타트하면 녹음은 편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몇 번 한번 불러볼까요? 나 상쾌한 바람 이런 바람이나 커여 온 세상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바람 세상에 좀 더 액센트를 주시고 소 소게 또 왜 할 때 있잖아요 아 네 거기 좀 더 늘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소게 또 왜 진지해 그렇죠 상쾌한 바람 커여 온 세상 속에 또 왜 진지해 오오오오 너무 좋아요 헤이 형 춤 오케이 잠깐 들어봐 음 음 음 려온이한테 원드를 듣고 왔지만 제가 잘해야죠 몰라요 지금 떨리나봐요 열심히 해봐요 파이팅 첫 녹음에 많이 긴장한 듯한 진절미 긴장했나봐요 저 첫번째 빵빵 두번째 빵빵 두번째 빵빵 온몸을 털어 지켜버려 이제 마지막 후렴구 녹음만 남았다 한번 해볼게요 네 두 손을 반짝 들려 하늘 위로 아웃크랩 크랩 크랩 내 맘대로 이거 괜찮지?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6시간 만에 끝난 녹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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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됐냐? 그니까 방법 될 것 같았어 다짐을 좀 했어 완성된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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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은 생각보다 길었고요 생각보다 길었어요 근데 작업물이 너무 잘 나왔어요 성공적인 데뷔를 하지 않을까 저희도 이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다들 열심히 만들어주셨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윗댕젤스 대박나야 돼요 아직 좀 화네 나는 이 감성 우리의 의견을 잘 정리해줘서 좋아 핫다름하신가요? 칭찬이? 아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서 좀 짜증나 주여 갖고 싶어요 좋았어 그리고 난 레드벨벳 가서 모아놓은 것도 일단 좋았어 완전 세계관 관광 아니요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